둘 중 하나만 쓴다고 했을 때 떨어지면 어떡하나 싶어서 두 기업 모두 서류 내긴 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?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다 넣고 봅니다 적보랑 가점으로 붙을 것 같은 기업 아니면 필기과목 보고 한두 개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단일 전공인 기업이 많아서 보통 단일로 준비하고 통전은 서브로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학습자가 어떻게 학습에 테크트리를 가져갔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원하는 기업을 정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번 회독해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들을 대충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회독 돌리면서 처음 보는 것처럼 열심히 보는 노하우가 있을까요? 저는 큰 제목 소제목 써놓고 세부 내용 아는 대로 적어보고 있어요 엑셀이나 한글 파일로 따로 정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네요 지원자는 갈수록 늘고 난이도는 어려워지고 열심히 했는데 완전 노베이스랑 비슷하게 본 것 같아서 현타와요 저는 경영 전공자인데 이건 경영 전공자여도 못 푸는 수준이었어요 별덜 너무 지엽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대비 가능한가요? 회독 늘린다고 될 문제인가 싶어요 사올이랑 맨체스터 같은 건 좀 깊게 했으면 알고 있는 분들도 많아질 거예요 네이버에 검색해도 안 나오는 거 있어요 희망이 파사삭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드는 금 ivory 스크래üm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